세상 별의별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탁 달았는데 쟤는 의자를 잘라서 의자를 만들려고 하니 참 기도한 척 나네 진짜 와 식탁은 뭐 멋지게 만들었지 우리가 아 그렇게 여기가 더 멋지게 해줘야지 아 대한민국에 이런 업체가 없어요 높은 식탁 아 예 아일랜드 식탁 다리 잘라서 낮추고 위에 대리석 바꾸고 대리석 광 기똥차게 잘 냈고 의자 높은거 다리 잘라 가지고 맞춰주고 기존의 상판 다시 광내고 어 이 집 엄청난 일을 했지 수도꼭지도 바꿨고 선반도 바꿨고 고азывалось 야 한 딸이 어딘가 aquell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